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치킨이의 치킨이 있습니다! 오늘은 치킨을 구입시켜줄게요! 치킨이 치킨을 보고 먹었죠! 치킨을 구입시켜줄게요! 치킨을 구입했습니다! 치킨이 치킨을 구입했어요! 치킨을 구입시켜줄게요! 치킨을 구입하자!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청양고추가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소스는 갈릭소스에 넣어서 좋습니다. 더 맛있네요 참기름이 더 맛있어요 참기름이 너무 좋아요 참기름이 더 맛있어요 참기름이 더 맛있어요 참기름이 더 맛있어요 참기름이 더 맛있어요 초콜릿 오징어 바삭바삭 오돌뼈 초콜릿 초콜릿 오징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다 스테이크 치즈소스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